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이 그룹을 다 센서 스팀이라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던 예브게인인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에서는 앞다투어 프리고진이 실종되었다며 보도하고 있는데요 프리고진은 한국 시간으로 25일에 로스토프 나돈우에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떠나는 것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데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루카생코 대통령은 협상을 하여 프리고진의 쿠데타군을 회군시킨 데 성공했는데요 이 협상에서 쇼이브 장관의 경질과 프리고진의 벨라루스 망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갈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크림링공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벨라루스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해서 벨라루스 망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에서도 프리고진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벨라루스 관용통신에 의하면 벨라루스 당국자들이 프리고진의 상태를 파악했지만 입국 여부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외신들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리고진을 가만두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때까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적들을 수없이 제거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거된 정적들만 해도 1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프리고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본보기로 하루 만에 암살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면제하겠다고 프리고진에게 약속을 했지만 왕에게 반기를 든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배신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러시아 당국이 프리고진을 암살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문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설령 러시아를 떠나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더라도 벨라루스는 사실상 러시아 앞마당인 지역이기에 벨라루스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죠 그래서 프리고진이 벌써 암살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 전문가이기도 한 지일 도어투는 푸틴 대통령은 반역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며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서 암살당하는 것을 볼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프리고진이 살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도망을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리고진이 암살당한 것이 아니라 벨라루스로 가지 않고 아프리카로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그너그룹은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아프리카 등에서 광물 채굴권 등 이권을 챙기는 대가로 해당 정권을 무장 비유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였는데요 이러한 수익을 목표로 잡고 프리고진이 아프리카로 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최측근이었던 용병기업인 바그너그룹의 쿠데타로 인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리더십과 권위에는 큰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집권 23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했죠 현재 바그너그룹은 러시아 본토네에서의 철수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아직도 일부 지역은 바그너그룹이 주둔하고 있긴 하지만 우크리나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악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그대로 덮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FAG에서는 벨라루스로 망명을 하더라도 프리고진의 안전에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고요 푸틴의 러시아 내 보안 당국이나 군 동조 세력 등 잠재적인 배후를 찾아내서 대대적인 수청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쿠데타 자체가 의문투성인 게 많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합의에 대해서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용병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불분명한데다가 반란에 동조한 용병의 운명에 대해서는 사면 좋지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점이 명시되지 않아서 의심할 여지가 많다라고 평가했고요 또 러시아 국방부가 바그너 그룹의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미국 전쟁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은 프리고진과의 협상이지 바그너 그룹과의 협상이 아니라서 바그너 그룹이 국방부에 통합되는 데 대해 전적으로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반란으로 인해서 러시아군 내부의 불만이 누적되고 사기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로 했습니다 사태를 수습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침공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죠 반란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심지어 사전에 알지도 못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의식해 러시아 엘리트군, 정치인 등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템스와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데다가 수뇌부에 대한 처벌도 살상 포기하여 많은 시사점을 안겼는데 대통령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대대적인 내부개혁을 하더라도 직권동력 약화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그너 그룹도 살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그룹 전투원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프리고진이라는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프리고진이 떠나긴 했지만 이들이 국방부의 계약 요구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바그너 그룹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포틴 대통령에게도 계속 위협이 되고 있기에 대대적인 수청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버를 향해 진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바그너 그룹의 이름을 연호하며 지지를 보냈는데요 반란군인 바그너 그룹과 지도자인 프리고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크렘린공의 불편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그너 그룹이 해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에 필요성에 따라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을 정도죠 이 쿠데타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면 곧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고진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프리고진이 어디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